사람이 많다 아 이거 창피사에서 어디로 차단팔라 땡기겠지 이래가 나 약호에 점점 아야 되지 방법이 있으면 먹고 살아야 되지 아야 이거 좀 늦게 나왔지만 자리 그닥 제타 아이 설마 어떻게랍니다? 자 우리 자리를 바꿀까? 무치게랍니다 아하 이렇게 좋게 살랑살랑 말할 때 말 들어야지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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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째 때가리 할라 턱먹기 야 이 젊음이 어째 이렇게 대가리 턱먹을라 말해라 이 젊음이 잘생긴 젊음이 문명치 못하겠는데 없어 아이 때릴게 없어 거기서 말아 그냥 내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렇지 그만 여기 보자 야 그렇지 이들은 배가 동불라 이 자야 우리 돼지구를 꼭대기에 제일 잦은 뜨고밥 같으랏다 또 호박인가? 아이고 그리고 이 배란 보라 이게 저 흥영방송 년간에 제일 잦은 수박통 같으랏다 아이고 그리고 이 허리통 보라 이게 그저 야 골짜기 감자 잘 돼가지고 여기 불러온다고 저기 불러온다고 그집에 금년에 농사형 잘 됐습니더 아이야 괜찮게 됐습니 되게 쿨 콜라 탁 박아놓는 예 그 젊음이 예예 아이 그래 젊음이하고 농담도 못하고 이래 예예 아이 젊음이 그럼 우리 아주 오늘 오시라고 이야기해보게 야 젊음이 어제 전화기 여기 나왔대서 아이 전 그저께는 아이 그저께는 오늘이 처음인더 그렇지 나는 야 이런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단 말이여 내 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 이 자리를 고생하고 흘린땀은 얼매고 흘린누머지가 있는지 아우 야 그래도 어쩌겠어 이거 못사는 살리며 그래도 감칠도 팔아가지고 아새끼를 공부시켜야지 한 대여섯이 애네도 몇개 살려야지 어째 마라 작가 자꾸 눈물 나올까 안다 어 집에 아들을 위해서 야 좋은 아버지다 우리 자리 바꾸기 줘 아이 일없어 젊음이 거기서 팔란데 나 여기서 팔면 되지 뭐 야 사람이 좋다 우리 자리 바꾸기 줘 아이 일없다 젊음이서 거기 팔란데 아이 이게 뭐지는가 야 이거야 자 젊음이 야 이거 대단히 감성이야 나도 레벌 같으러 왔다 이 개별새끼야 지금 세월이야 젊음이 같으러 네 보기 보기 드물다 흐흐 그럼 어쩔까 그럼 내가 여기서 감지도 팔고 젊음이 거기서 차단 팔지 뭐 예 자 야 간디나 사셔 어 어 어 아 아 간디나 사셔 어 어 어 어 어 아 젊음이 어제 차아 차아 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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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네 차단도 썩았어 뭐 야 그만 한번 깨쳐야 되겠어 자 한번 더 어 한두홍배 한십조 임다 어 값이 비슷비슷한데 야 되겠어 되겠어 야 이게 도번 아버지께 젖어 되지 목이 컬컬하다 한 번 하고 보자 하수도구나 아 그 시원하다 젊음이 내 젊음이를 조카라고 부려도 되지 내 원래 조카뻘이지 자 젊음이 야 우리 이게 기업가들이 죽 다시 말해서 미래의 자본가들이 이렇게 안 끼니 상당히 드물다 우리 한 잔 하지 뭐 내 정말 모름도 자 하나 둘게 모른다는데 아 술 피하라는데 이 달달한 게 이렇어 자 먹어보라 이렇다 먹어라 옳지 옳지 에이그 잘하네 달달한데 그래 자 젊음이 그래 이번엔 이리다잖아 그래 뭐 우리야 연변의 경제를 진행시킨다는 의미에서 또 앉아가지 뭐 또 주겠읍 야 어 안돼 이렇지 자 깜빼 깜빼 야 쫙쫙 말아 응 자 좋다 아 이게 감주 안전에는 차단이 좋다던데 나 이렇게 눈치 못해서 욕을 먹을 때 많습니다 어차피 차단 하나 잡십쪼 에이 젊음이 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래 잡십쪼 에이 젊음이 팔아 돌쓰라 잡자 الب치만 에이 팔아 돌쓰라 글쎄 딱 소호의 아이란 방법이 없지 아 근데 가봐 가봐 내가 다 이 젊음이 처논 거 받자 이렇게 해도 또 좋아해가지 내가 받아야겠다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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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은이 통 때문에 크다 그래서 나도 토이 큰 사람이라 내 우리 앞에 새집이 하나 있는데 내 다른 사람이 이년동안 돈 1조 나이 받았다 야 토이 크다 이 통 큰 문제이지 우리 가시엄 많이 들어있는데 내가 어떻게 돈 달라냐 웃긴다 자 젊은이 자 한 잔 놔주면 또 주겠지 야야야야야 자 가자 근데 이래 자꾸 공거 얻어먹서 싸야되지 뭐 응? 오십쇼 다 다 하나 잡수십쇼 야 젊은이 정신 좋다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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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젊은이 정신 계속 팔려노 하나 더 달라봐 잘 안돼 그렇지 또 또 또 또 또 또 잘 안돼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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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너한테 야 다 잡수고 또 달랐소 야 자, 그 자주만 자, 건배, 건배 건배 자, 이거 시원하다 자, 감귀를 사시오 이 감귀를 마게 되면 아들상들 낳습니다 감귀를 사시오 그래도 집에 살림이 페이자마 아이를 적게 낳고 돼지를 마이 기럽소 너 이제 무슨 일 아니니 아이 삼수이 광고를 하려면 저 텔레비에서 한 것처럼 뭐 시켜야 되지 그게 뭐요 야 네 광고 할지라도 한번 해봐라니 하나 듣겠어 해봐라 정말 딱 듣겠어 야 해보라니 지 할리 할리차단 할리차단 고중필업생들이 먹으면 떳떳떳떳떳구부러 저 북경대학 애 같아 보고 저기 저 자본주의나라 사람들이 먹으면 우리 사회주의 길로 걷게 하는 할리차단 맞다 그게 할리차단 맞다 자, 이 감귀를 사시오 이 감귀를 마게 되면 아들상들 낳게 하는 할리감주 응 감주로 오다 아쉬워 이 걸 걸 감주로 나 번같은 안깔이 없어 마음대로 먹는 감주 에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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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야 시장에서 품 먹고 집에 가서 욕을 먹자 잘한다 잘한다 잘하냐? 자, 그러면 넌 옆에서 박수만 치지 말고 너도 노래 하나 해 딱 듣겠어 정말 딱 듣겠어 야 이거 하란데 야 이 마리한테 세계 명곡 하겠다 세계 명곡 하겠지 어 어 어 어 불쩍진다 똑바로 쑤 자 땅 아리 빠빠라 야야야야 나를 죽인다며 노래를 해 그게 무슨 노래? 실례했습니다 야야야 그게 무슨 노래야? 아예 오리아리 다리아리 아예 술 취해 자야 예술세품이네 없다 해냄해 해냄해 야 니 이제 나를 보고 형님이라니 형님 동생 하면 감정이 가까워지지 어? 그래야? 어 야 이 그림 좋다 야 이 아주바이 뭐 어떻고 이 형님 뭐 어떻고 뭐 나 형님이 취했는가 볼까? 에이 아직도 모르겠다 에이 형님 해? 맞아 이게 몇 개예요? 이 말 그게 세 개지 몇 개겠니? 주정매 같은 게 이게 어디 세 개야 네 개지 어? 보자 똑똑이 봐 아 아 그게 정말 내게 옳구나 내게 옳지 에이 에이 이게 뭐예요? 아야 벤치다 이게 베냄이 어째 벤치 가지고 다녀요? 아 이게 말야 어 내 전문에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내 그 안가에 곁에 간다는 게 그 말에 모르고 이 처제 곁에 가다 그 말에 이게 색깔이구나 벤! 내게 술 취해 그래겠다 그래서 잘하자고 이 중개당이 어 어 어 내 오늘 또 너 취했는가 보자 어 음 똑바로 보라 어휴 어휴 취했지? 아 취했어 그래 뭐지 아야 올라가니? 내 한 절반쯤 올라간 다음에 형님이 스위치 탁 죽이면 내 뚝 떨어지자 아야 올라가라 하 야 어? 저기 저거 눈에 사람아야 내 보고 어디다 이렇게 뚱뚱하여서 막 너를 가려보면 온다 하지 어? 어휴 야 저 우리 각시 오는구나 이거 죽였는 여긴 네 색이야 어 야 이거 오늘 날 하나도 못 팔고 다 거듭 쳐 먹었어 여기도 뭐 내 보고 어디다 이래가 옆에 사람 때리는 슬칸도 있니? 야 벨이 불어넣고 막 밟아 놓는 거야 야 그래 나도 가겠다 야 그래 야 어 가서 조켓들어 잘 질거라 어 그치만 야 어 너도 가서 공부를 잘해라 어 어 어 아 정말 저 잘 가오야 이 형님에 응 철수 싸 개파해야 돼 너 가야 돼 어 에이 에이 하 에이 에이